하이디 여기서 뭐해? 응? 어디 기어가?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어딨어? 하이디 멜로디 어딨어요? 여기! 여기! 가보자 꼬푸치 잡았어 와아 너무 웃긴다 이거 치워야 되겠다 하이디 이거 잡아서 끌으면 안돼 엄마 나 치울거야 이제 위험해 위험해 다 치워야 돼 이제 하이디야 꼬푸치! Let's go! 너 아침부터 운동하십니까? 에헤이 아빠 보고 꼬푸치에 왜 들고 가? 그래 꼬푸치 놔두고 와 꼬푸치에 왜 들고 가 아 귀여워 하이디 고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진짜 하이디 하이디 원하십니까? 하이디 원하십니까? 보관하십니까?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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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Melody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 형님의 형님과 한국 음식을 먹겠습니다. Melody's mom is making 잡채. 오늘의 단순 Cop평이 한국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프 deck. 지금 expectingole 구입한 모더 risk이라는 과정이에요. 정말 이전에 충분한 пойdu시인 국가 양지에 들어갈 거에요. 무還부하고 어떤äischen 갈부 grogfeeding. Let's go 전화에 왔고 집에 왔어요 조금만 주시기 제가 택배에 보이고 그리고 물을 마셔냈어요 당신의 택배? 네 모든 것을 넣어 에어 뭐 좀 아이디스 푸드 뭐 생각해? 도와주면 원하는거야? 네 맛있어 이 퐁스에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산-francisco style crust 갈비올 그리고 두 룰의 short rib 갈비 LA 갈비 제가 알았는데 Whole Foods가 가장 좋은 밥을 가지고있는데 한국에서 좋은 밥이 없는데 근데 이 short rib을 만들어볼까요 short rib 저는 기대됩니다 이제 삼촌이랑 엄마 같이 먹을까요? 응 응 응 그렇지 ikke 이게 응 응 응 응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는 삼촌들이랑 LOL 갈비와 잡채를 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LA 갈비와 잡채를 만들어야 돼요 예 내가 잡채를 만들 Dog 네 맛있는데 맛있어 헬이 예뻐 맛있어 어디에 옥수수요? 네 옥수수 옥수수 맛있어 맛있어 옥수수 맛있어 한국인이야 우린 엄마 따리야 아빠 따리야? 엄마 따리야 엄마 따리야 에이 에이 세뇌 됐어 It's okay Uncle Brett came all the way over here just for one hug Let's make some green gogi or what? 갈비? 제 남편이 갈비 갖고 싶다고 해서 갈비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갈비를 사왔는데 미국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엉클이랑 같이 만들어서 먹기로 했어요 You're gonna make it right? Yes 그래서 이제 찬물에 담궈놨는데 핏물을 좀 빼고 그리고 양념이 있으니까 양념이랑 양념이랑 그리고 양념이랑 그리고 양념이랑 그리고 갈비를 넣어서 재웠다가 구워 먹으려고 하거든요 It's really the perfect combination just onions and garlic like Let's chop an onion and garlic? Yeah Slice onion and grind garlic 양파 Salt and pepper Salt and pepper It's new ¿Qué? I came all this way to hang out Yeah, 삼촌이도 노려고 엉클이 너랑 놀려고 했잖아요 Get up, get monster uncle Monster uncle get up Get up 뭐? 몇 양파? 1 양파? 저는 가장 양파의 양파 마늘을 사용해서 오케이 내가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비? 귀엽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 아니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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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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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완벽해 도디야! 마미에 커피가 들어있어 조심해 넌 괜찮아 재밌어? 아이 예뻐요 너무 예뻐 우리 강아지 신났어 치즈 먹어 치즈 고기 먹고 싶어? 아빠가 고기 만들어 주는데 삼촌이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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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고기 아야맞아 이거는 몇일 정도 이렇게 다음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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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고 고양이 야 야 이 야 고양이 이거랑 잘하는거죠 렛츠는 잘하는거죠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 고양이 너무 힘들어 근데 너는 잘생겼어 우리의 잘생겼어 내가 놀랐어 내가 한국어 배우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한국에 있었는데 아빠! 너무 귀여워 그만 먹어요 신데렐라 오늘 만델마모 가르쳐주려고 아주 쉬워요 물을 꺼내주세요 잘 어울려 마늘, 마늘, 마늘 그리고 이것 그리고 양파 잘 모르네 미움은 샤바샤바 샤바 샤바샤바 샤바샤바 라고 말했습니다 엥 샤바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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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저 엔кив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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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 더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지? 원하네. 원하네? 네.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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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전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더 맛있게? 네, 더 맛있게. 안전해? 여기, 더 맛있게? 네, 더 맛있게. 더 맛있게 먹지? 네, 더 맛있게 먹지? 음, I want to go to Korea now yes, you want to go to Korea just because you ate some good snacks whoa Uncle Brad wants to go to Korea now Trust me we're all waiting we can't wait Here Uncle Brett can do it. Yeah, sartén pepper You